약간 새롭게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대모사 같은 걸 또 연습을 해왔대요. 물 들어왔을 때 개인기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아 성대모사 성대왔을 때 노정해야 된다. 맞아 그건 맞아. 성대모사 뭐? 신세계 영화 신세계 이정재 씨. 아 이정재 씨. 황정민은 많이 하는데 이정재는 뭐지? 어 근데 얼굴이 약간 있네.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 이 짝퉁 말고 진퉁으로 꼭 사다 줄게. 아 그거 진짜 대충 좀 하고. 어디 지금 무슨 파병 가요. 아 무슨 파병 가요. 약간 자신감이 없을 때 쳐다보는 걸. 괜찮은데. 이동준 씨가 웃어줄 것 같아요. 아 무슨 파병 가요. 그럴 땐 줄리엘을 보면서 해줘 해줘요. 아 빨리 좀 와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타블러 씨. 타블러. 제가 미국에서 쥐를 봤는데 쥐가 진짜 이만한 거예요. 어? 어이구 미세다. 진짜 타블러 같애요. 약간 비슷해. 약간 비슷해. GD. GD 된다며 GD. GD 목소리처럼 비슷하네요. GD 목소리처럼 비슷하네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찹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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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